자국문의 뒷전이고 친구들과 얼른걸른다니는 뭐라고 하시는 분이 좋다? 다중지능에서 무슨 지능이예요? 대, 대, 무슨 지능이예요? 대, 인물관계 지능이예요. 아무 얘기나 해 놓지 아니예요. 친구들과 얼른걸른다니지 못하기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기. 시킨법을 말씀드렸죠? 흔들리는 것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세가예요. 한 가족이 흔들려요. 집안에 가고 아무것도 같지 않고 술이나 갖다 먹고 이렇게는 또 세요. 방법도 짠게 얼마나 타겠습니까? 이게 뭐 훌륭한거예요. 얘는 사업가로 치우시는 것이 좋겠죠.